네, 서산교육지원청이 학교 도서실의 장서 정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올해 15번째 학교 도서실 정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우휘진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우휘진입니다. 네, 먼저 학교 도서실 장서 정리 지원,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도서실 장서 정리 지원 사업이란 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들을 점검하고 폐기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업무를 감축해서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학교는 매년 학교 기본 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적으로 도서 구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 폐기는 필수가 아니다 보니 계속 쌓이게 되면 신간을 비치할 장소가 부족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산에 있는 54개 학교 중에 절반이 넘는 34개의 도서실을 정비해서 학생들이 학교 도서실을 카페처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그럼 기대되는 효과도 궁금하고요. 또 현장에서의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작년 도서실 장서 점검 사업의 만족도 결과가 5점 만점에서 4.92점이었거든요. 아주 높은 점수죠. 도서실 장서를 점검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전문성과 함께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의 빈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학교지원센터는 이런 학교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선생님들이 오롯이 수업과 학생의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저희는 도서실 장서 정리지원뿐만 아니라 유예약품이 많은 과학실 정리지원 사업, 수업 규선을 예방하기 위한 단기 수업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우희진 장학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